김성진 대표를 접견했더만 그 자리에서도 성접대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뻔질나게 2013년 7월 8일 이렇게 그 회사를 여러 번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그렇게 보답을 받으면 사람이 짐승이 아니면 또 뭔가 자기도 뭘 좀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문장이 새겨진 그런 시계를 선물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이준석 씨는 완강하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조선일보 보도인데 성접대 이후에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 이렇게 김성진 대표가 주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받은 적도 찬 적도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년 전 자신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성접대 이후에 이준석 대표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고 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그리고 자기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성진 대표의 해당 발언을 공유하고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들은 이야기인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시기는 2013년 8월인 듯 합니다. 성상납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되게 8월 전후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구치소 접견실을 나오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웃기기도 하고 기가 막혀서 급하게 메모만 했습니다. 이준석은 2013년 7월부터 9월 정도까지 대전에 있는 아이카이스트의 본사를 수차례 다녔고 대전 유성일대 유흥가 투어를 신나게 했다고 합니다. 두 번이 전부인지 또 그것도 그러면 의심이네요. 박근혜 대통령 시계 현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등등은 내일 수사 접견에서 경찰과 함께 더 물어보겠습니다. 30일 날 서울구치소에서 김성진 대표의 접견이 마치고 나면 경찰의 접견이 마치고 나면 또 새로운 일들이 나오겠구먼. 연락 기다리시는 기자님들 전화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늦게라도 전화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등등은 내일 수사 접견에서 경찰과 함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애간장 타겠네요. 여기 아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김소연 변호사가 올린 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간장을 한 사발 마시겠다고 이제 이준석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했죠. 간장은 간철수하고 장재원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성진 씨가 접견 장소에서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입장문을 전달하죠. 아니 그거는 진짜 간장은 나당이에요. 김성진의 진 진 진 간장. 이준석 멘티님 내가 진 간장입니다. 내가 다 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전포고를. 그것도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은유합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 나오네요. 공소시효는 7년인데 7년이 지난 거죠. 2013년 15년 같은 죄가 있어서 포괄적 범죄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성접대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2014년과 2015년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범죄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참 말로 성한자는 말로서 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말로 성한자들은 말로서 망한다. 말만 좀 곱게 했으면 상황이 이정도까지는 안 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30일 날 12시. 오늘 12시하고 오후 4시 30분에 김소연 변호사가 경찰 접견 현장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초미의 관심이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참 세상 참 어려운데 사는 게 그죠. 사는 게 그런데 참 초년에는 장원급제를 해놓으니까 겁난 게 없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위태위태하죠. 아무튼 죄를 지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성인이 되는 거니까 37, 8 정도 됐으면 책임질 나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것이 상한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 벌이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